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 입니다 입술이 도톰한데 치조골이 돌출이 돼서 입이 튀어나와 있으면 흑인 입술 같이 안 예쁜 것처럼 눈이 크고 부리부리 한데 서양인 처럼 이렇게 눈이 이렇게 깊게 이렇게 깊은 눈이라면 큰 눈이 굉장히 연예인 같이 예쁜 눈처럼 보이겠습니다만 큰 눈이 튀어나와 있으면 굉장히 한무처럼 이렇게 부리부리하고 이렇게 막 부라리는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예쁘지가 않습니다 동양인과 서양인의 눈이 눈의 크기뿐만이 아니고 눈의 깊이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이는 지난번 미남 미녀의 얼굴 깊이 장두영 단두영에서 말씀드렸듯이 동양인은 이렇게 납작한 얼굴이라서 귀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짧고 안화상 윤기까지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눈이 이렇게 노출이 될 수가 있겠구요 서양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길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귀 구멍에서부터 눈까지의 거리가 짧게 보여서 깊은 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왼쪽은 전형적인 서양인의 깊은 눈이고 오른쪽은 동양인의 눈입니다 귀 구멍에서부터 눈알까지의 거리는 뇌와 눈알이 서로 제2뇌신경이라고 뇌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뇌의 용적은 서양인이나 동양인이나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 구멍에서부터 눈알까지의 거리는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비슷한데 여기 그림에 보시면 귓구멍에서부터 눈썹뼈까지의 거리, 귓구멍에서부터 중간 얼굴까지의 거리가 길면 눈이 깊어 보이는 것이고 얕으면 동양인처럼 좀 납작하면 눈이 돌출돼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유를 들면 165cm 키에 여성이 초등학생과 같이 서 있으면 그 키가 커보이지만 옆에 배구선수가 서있게 되면은 작아보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사례자의 질문 내용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돌출눈 교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튀어나온 눈이었는데 10년 전에 몇군데 성형외과를 가서 쌍꺼풀 수술 상담을 하니 쌍꺼풀 수술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쌍꺼풀이 넘넘 하고 싶어서 9년 전에 압구정동의 모 성형외과에 가서 그 병원 성형외과 실장이 쌍꺼풀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에 눈도 짝짝이고 너무 싸납고 이상하게 돼서 그 병원의 다른 원장님께 재수술을 받고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돌출눈 성형외과 실장님은 돌출눈 성형외과 실장님은 돌출눈 지방식으로 눈을 들어가 보이게 한다고 하셨는데요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동영상을 찍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마지막 말씀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다가와서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객관적으로 솔직히 이야기를 해달라 하시면서 그 뼈 수술은 자기는 두려운데 그러면 그 뼈 수술은 자기한테 효과가 없는 것이냐 그러면 돌출눈 지방식으로 자기 눈이 좀 들어가 보일 수 있겠느냐 어떤 수술 방법이 적당하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객관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이 병원에서는 위암이라고 진단을 하고 이 병원에서는 위계양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병원에 갈지는 그거는 환자 본인이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저의 경우도 그 분에게 맞는 성형수술법이 어떠한 것이다 라고 말해 드릴 수는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말해 달라 그 병원이 잘못된 거냐 하고 저한테 물으시면은 제가 상당히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안화감압술이나 안화확장술은 어떤 때 쓰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튀어나오는 지방의식은 어떤 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동영상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